자 여러분 또 시작해보죠. 477페이지.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한 문제가 꼭 나오죠. 이 조합에 대하여 요약집에 있는 것들을 위주로 정리하면 문제를 맞출 수 있어요. 자 이 주택조합에 대해서 한번 보죠. 먼저 이 주택조합의 종류 세 가지 명칭할 것. 지역, 직장, 리모덴 이렇게 세 가지 하시고 이때 지역은 일정한 지역적 범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주택을 마련하여 설립하는데 그때 지역을 아홉 가지로 편지하고 있다는 것. 그 지역적 범위를 정확하게 해서 알아주셔야 되죠. 서울, 인천 경기는 하나지요. 강원도 별도지요. 그 다음에 세종, 대전, 충남 하나지요. 충북 별도지요. 부산, 울산, 경남 하나지요. 경북, 그 다음에 대구, 경북은 하나지요. 그 다음에 전북 별도지요. 강주, 전남 하나지요. 제주 특별체도 하나지요. 이렇게 아홉 가지로 편지하고 있다. 이걸 꼭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역 밑에 직장이나 있죠. 직장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만든다는 것. 리모덴 주택자업은 공농트였다. 죽으시고 단독탐험은 틀린다는 것. 공농트 소자들이 리모덴이었다. 재건축이 아니다. 리모덴하여 설립한 첩이라는 것. 그리고 주택법상 이 주택자업은 세 가지가 있었죠. 지역하고 직장하고 리모덴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여기에는 임대 주택자업은 없다. 재건축 주택자업도 없다. 여기는. 이걸 취하시면 되겠어요. 주택법상 주택자업에는 지역 직장 임대 주택자업이 있다고 하면 틀려요. 주택법상 주택자업 종류는 지역 직장 재건축 주택자업이 있다고 하면 틀립니다. 그걸 취하시고. 그 다음에 2번. 이 주택법상 주택자업 세 가지 있죠. 이 세 가지를 설립할 때는 바로 관할 시장수 국장한테 설립인가 받으면 끝입니다. 드론기 절차는 없다. 그래서 법인은 아니고 인가받아서 접어만립니다. 그런데 직장 주택자업만 딱 국민 주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도는 신고하고 만든다. 이거 아시고. 그래서 직장 주택자업은 두 가지가 우수하였어요.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는 근로자들이 주택을 건설 마련하고자 하여 설립할 때는 설립인가 받는 것이고 국무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할 때는 신고만 안 된다. 이거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설립인가 받고 나서 변경할 때 변경할 때 해산할 때 해산인가 받습니다만 신고하고 이 직장 주택자업을 설립해서 목적 달성하고 해산할 때는 해산 신고한다.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깨뜨리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있지 않습니까. 이 3번은 그 자체가 한문제감입니다. 이 주택법상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할 때 이 저하고 직장을 만들며 있어서 이렇게 신고가 아니라 설립인가 받아서 조합을 만들려고 한다. 그럴 때에는 바로 소유권을 확보하고 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들어가야 설립인가 신청하더라도 설립인가를 내주는데요. 그런데 이 공동태우 소자들이 자기 주택을 리모덴하고자 설립하게 되는 리모덴 주택자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바로 땅을 준비할 필요가 없으니까 사용권 얼마 확보했습니다. 그 대지단 사용권 얼마 확보했습니다. 토지 소유권 얼마 확보했습니다. 이런 서류 낼 필요가 없다라는 것. 그래 지역하고 직장만 그 주택 건설을 하게 한 대지단 사용권을 80% 이상 확보해야 되고 토지 소유권은 15% 확보해서 내야 조합설립인가 신청사 들어갈 때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수치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꼭 좀 암기를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그 시험에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이 리모덴 주택자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동태우 소자들은 야 우리 돈 걷어서 리모덴 하자라고 결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의했다는 증명서가 들어가야 설립인가를 받아갈 수 있는데요. 그때 결의 요건을 철저하게 받으셔야 됩니다. 주택단지에 10동이 있다고 하면 10동을 다 리모덴 한다. 그때 그걸 전체라 그러죠.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덴 하자 할 때는 얼마의 결의가 필요하냐. 그게 나왔습니다. 전체 구분수자와 의결권을 각 3분의 이상의 결의 및 각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가반수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 한 동만 리모덴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3분의 이상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은 리모덴 주택자업 설립인가 신청서를 낼 때 필요한 결의 있었죠. 이때 이런 결의 증명서, 경과연소 등등 이런 것을 내서 소합 설립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받았다 보면 리모덴 주택자업은 설립이 되죠. 이때 인가받아서 설립되어진 이 리모덴 주택자업 측에서는 아까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그 주택이라든가 대지 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나왔으니까 이따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6번 이 동의 승계나 있죠. 리모덴 주택자업 설립에 따른 결의 증명서 냈던 친구한테 그 아파트를 승계 취당한 자가 있다면 그 자도 이 리모덴 조합 설립에 동의한 걸로 간주가 된다는 것. 7번 이 군택을 공급받기 위해서 설립 신고하고 직장 주택자업이 만들어졌다. 그러면 그 직장인한테 주택법에 따라 건설 공급되는 군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지역 직장 주택자업에서 조합주택 만들었다면 당연히 조합원한테 우선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그 다음에 8번 9번 잘 봐두셔야 돼요. 이 조합원은 조합 규약에 따라 자유롭게 의사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다. 그때 스스로 탈퇴할 수 있고 잘못해서 제명돼서 탈퇴를 당할 수도 있겠지만 이때 탈퇴를 하게 되는 조합원은 바로 규약이 제압에 따라 받을 돈 있으면 돈 내주세요.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고 그 다음에 이 9번 이 주택자업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등록사업자가 자기의 기축사업으로 어떤 조합원한테 손을 약히겠다. 그러면 조합원한테 손 배상 책임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0번 조합운수가 나있죠. 이것도 꼭 아셔야 되겠죠. 주택법상 주택조합 만들 때 지역하고 직장만 지역하고 직장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의 50번 이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됩니다. 이때 주택건설 예정세대수는 임대택이 있고 분양주택이 있는데 임대택 빼고 분양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의 50번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한도 20명 이상으로 돼야 된다. 그런데 리모덴 주택조합은 20명 미만에도 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설립인가 취소. 이 조합이라든가 조합원이 법을 위반했다. 그러면 시장구석구청장은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해야 한다. 그럼 틀리고요. 그 다음에 12번 주택조합 업무 대행이나 있죠.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의 발기는 조합원 모집한다. 그때 그 조합 업무를 공동사업체 등록사업자 그리고 공인중개사업법에 따른 중개업자 나머지 통과하고 이런 자에게 좀 우리 조합원 가입 알선 좀 업무를 맡아서 대행 좀 해주세요. 등등 이렇게 맡길 수가 있어요. 업무를. 그때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고 맡김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맡을 수 있는 자가 아니고요. 그거보면 이 중개업자다. 중개업자가 이런 조합주택 업무를 대행하고 싶으면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법인을 만들고요. 돈이 좀 있어야 되죠. 그때 법인을 만들면 돈이 적어도 되죠. 5억 원. 그런데 개혐요를 한다. 이거 10억 원이 있어야 돼요. 자산평가. 이거 만만치 않죠.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업법에 따른 중개업자도 지역, 직장, 주택자업, 조합원 모집 알선 등 이런 업무를 대행해서 체류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데 그때 본인들도 좀 돈이 있어야 되죠. 법인 만들었다면 5억 원. 법인 안 만들고 개인명으로 중개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바로 자산평가에 10억 원 이상은 있어야 조합무를 맡아서 대행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작년에 바로 개정을 통해서 신설된 거니까 꼭 봐두시고. 그 다음에 13번은 통과하고. 그 14번. 이 14번은 꼭 알아주셔야 되겠다. 지역하고 직장만 적용되는데 설립행위를 받기 위해서 조합원을 모집하라 할 때는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업을 설립하고자 함에 있어서 먼저 조합원을 모집해야 되겠죠. 이때 조합원을 모집할 때는 모집신고를 먼저 관할 시장소구청에 내야 됩니다. 그때 모집신고를 내가지고 모집신고가 수리돼서 모집을 하고자 할 때는 주택건설을 하고자 하는 대의를 준비해서 사용권을 50회 이상 확보함을 입장하여 내야 돼요. 그 수치를 꼭 봐두세요. 소유권까지는 아니라도 50회 이상의 토지사용권을 확보해서 시장소구청한테 조합원 모집신고를 받아주세요 해야 받아줍니다. 그래서 이제 공개 모집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때 조합원을 모집할 때 공개 모집을 하는데 그러나 공개 모집 이후에 조합원 사망, 조합원 자격상실 탈퇴 등으로 결혼이 발생해서 충원한다든가 미달된 조합원을 재모집한다. 그때는 모집신고 할 필요 없고 재모집신고 할 필요 없다. 그때는 산착순 방으로 모집이 가능하다.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남은 그냥 한번 통과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16번의 내용으로써 동그라미 1번 봐보세요. 16번 이게 작년에 대폭 개정을 통해서 동원된 건데 잘 좀 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조합원 모집 주체와 조합 가입에 관한 계약서에 포함할 내용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 그 모집 업무를 대응하는 자 이 자들을 모집 주체를 합니다. 이런 모집 주체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된 조합 가입 계약서를 꼭 작성할 의무가 있는데 박스 안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꼭 작성을 해야 돼요. 이때 동그라미 1번을 가서 모집 주체는 이 박스 안에 있는 주택조합 가입 계약서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서 가입 신청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꼭 해줘야 할 의무가 있고 설명을 해주고 이번 셋째 줄 이해했는가를 확인해서 그 서류를 받아내야 합니다. 이해했어요 라고 확인해서 확인서를 받아 놔야 돼요. 이런 주택조합 가입 계약 확인설명서 있잖아요. 설명 확인서 이것을 신청자한테 받아가지고 한 장 복사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 원본은 교보해 주죠. 이 모집 주체가 조합 가입 계약 설명 확인서를 사본 받아 놨다면 5년간 보관해야 된다. 이거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번은 참고로 보시고 481페이지 17번 이 주택조합 발견이라든가 임원의 결격사유 1번부터 7번까지를 좀 봐주십시오. 미피피 파금이 주로 거기에 해당하죠. 1번부터 5번까지 미피 파금 그리고 법원의 판결 자격상실 정지된 사람 법률에 따라 그리고 공동사업지체인 등록사업자 임증이라든가 업무대행사 임직원은 발견이라든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다. 동그란 1번 읽어두십시오.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발견 그 쥐를 상실하고 해당 임원은 당연히 퇴임체되되고 그 다음에 동그란 2번 그 쥐가 상실된 발견이라든가 퇴직된 임원이 쥐 상실 퇴직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하다는 것 그리고 주택조합의 임원은 다른 주택조합 임원이라든가 직원 발견을 겸할 수 없다라는 것 그 다음에 밑에 조금 전에 했던 것 꼭 읽어두시고 이 주택조합의 경우 지역주택조합의 조합 임원을 선임하는 총회를 할 때는 조합은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된다는 것 다만 감염법 예방을 위해 전자적방부로 총회가 개최될 때는 20% 이상 직접 출석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봐두시면 좋겠네요. 자 나머지 통과하고 18번을 보겠는데 이 사합계획 승인 이렇게 지역 직장 주택조합 결산할 때 주택법상 사합계획 승인을 얻어서 건설한 주택을 마련하고자 설립인가를 받아서 조합을 설립하게 될 때는요 설립인가 받고 나서 2년에 사합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안 했다 그러면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가 있어요 시장수 구청장은 리모덴 주택자부 경우는 인가 받고 나서 2년 이내 리모덴 허가를 신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리모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모덴 인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거 봐두시고 그 다음에 19번도 좀 봐두세요 지역 직장 주택자입 처분이 근무상 질병치료차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했다면 시장수 구청장한테 그런 사유로 상실되었다는 것이 인정되었다면 조합원 자격은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통과하고 483페이지에서 저기 바로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하고 2번은 꼭 봐두셔야 됩니다 주택자입의 발기인이라든가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꺼가셔야 돼요 2년이 될까지 조합설민가를 받지 못한다 그러면 그 신고 수리된 날부터 2년이 된 날부터 바로 3교인의 조합총회를 개최하고 전후 구성되는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사합 종결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는 것 이렇게 종결을 하고자 할 때는 20분 이상 직접 출소해야 되고 3분 이상의 차원 속으로 의결한다는 것 그 다음에 2번 주택자입은 설립인가가 떨어지면 3년이 된 날까지 사업계획선을 받아가야 되지 만약 받지 못하면 그 인가 반압부터 3년이 된 날부터 3교인의 총회에 개최해가지고 의뢰를 주셔서 해산물을 개최해야 된다는 것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통과도 되겠고 23번 조합가입 철회화 그리고 가입비 반환이 나있죠 이것도 작년에 신설된 것인데요 모집주체는 주택자 가입 신청자가 주택자 가입을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금전 이걸 가입비 등이라고 합니다 이걸 예측 안에 예측해야 되지 자기가 관리해선 안 된다는 것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484페이지 주택조합 조합원의 자격권 이건 중요합니다 즉 주택조합에 조합이 되려면 3가 요건을 모두 충전해야 되죠 그리고 그 지역에 오늘 저합살 민간을 신청해야 된다면 수급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계속해야 되고 투기괄직이면 1년 자 그리고 주택을 무주택자로서 아니면 85총트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의 세대주자 바로 가입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읽어보시고요 직장 주택자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 해서 이것도 설립인가 받아서 주택 마련하여 조합 만들 때는 85총트 이하인 주택 한 채를 가지고 있는 세대주의 근로자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근데 설립신고하고 직장 주택자를 만드는 경우 즉 어떨 때 그렇습니까 궁택을 공급받고자 할 때 그렇죠 그때는 무주택자인 근로자만 들어올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밑에 별표 3개 있죠 이 3개를 잘 봐주셔야 돼요 조합원 사망으로 조합원 주의를 상속받은 자는 조합원 자격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 그리고 2번 조합 설립인가 후에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의 또 충원된 자의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설립인가 신청일을 기준에서 판단한다는 것 그리고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과 추가 모집에 따른 조합 변경의 신청은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만 하면 된다는 것 받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85페이지 조합원 교체 신규 가입 시기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건은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비에 한해서만 적은다는 규정인데 자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자비의 경우는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부터는 원칙으로 조합원을 교체할 수 없고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습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닙니다 그래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부터 이런 규정을 받는데 그러나 밑에 1번 2번의 경우는 이에 대한 예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조합원을 교체할 수 있고 신규로 가입을 하게 할 수 있죠 그 내용 1번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애정세트를 초과 전포면서 시장군수 구청한테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다 또 5가지 사유로 충원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가능합니다 그 내용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번 조합 설립인가 신청 시 첨부할 서류가 있는데 여기서 알아둘 것은 별표를 잘 받으셔야 돼요 이 지역하고 직장 주택조합에 설립인가 신청 시에만 첨부되는 서류가 딱 있죠 6번, 7번, 8번, 9번 쭉 나오는데 그 중에 6번하고 7번을 꼭 봐야 되겠다 아까 했던 건데요 이 주택건설 대지단 80% 이상의 사용권을 확보하고 대지세권 15% 이상의 소유권을 확보했음을 입증해야 되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은 무슨 조합과 무슨 조합만 적용되냐 지역하고 직장 리모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될 때는 이거 필요 없다 꼭 아시고 리모덴 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될 때는 7번, 6번, 8번이 추가되죠 그 때에 6번 리모덴 결의 증명서 아까 했죠 주택단체 전체를 리모덴 허주할 때는 전체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3분 이상 결의와 각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가반수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드려야 된다고 했죠 동만 리모덴 할 때는 그 동의 구분수자 및 의결권을 각 3분 이상의 결의가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드려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8번, 경관수가 입증되어야 돼요 대수는 10년, 증축은 15년 이상 다만 이 15년 이상에서 26명의 범위여서 바로 시도 조례로 경관수를 따로 정하고 있음 그 경관수가 지났음을 입증하는 서류가 드려야 리모덴 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아갈 수 있다 마지막에 이 정산서, 우리 다 청산금 주고받고 끝냈습니다라는 정산서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서 첨부하는 서류가 아니고 바로 조합 목적 다 달성해서 조합은 주택 다 주고받고 분양해서 끝냈다 그러면 더 이상 조합 유지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때 조합을 해산한다 그러는데요 조합 해산 인가 신청서를 낼 때에는 정산서가 필요하다는 것 정산서, 총의 의결 정수에 해당하는 조합은 동의를 받은 정산서는 해산 인가를 신청할 때에 낸다 차이점 그 다음에 486페이지 주택건설 촉진대책이 나와 있죠 여기서 알아둘 것은 국공의주 처분제안이 나와 있죠 국가가 지방자찬체가 소유하고 있는 국공의는 원래 매각과 임대할 때에 감정평가법을 통해서 감정가를 매기고 그걸 최저가로 한 다음에 경쟁입찰로 붙이고 최고가로 입찰한 자에게 납찰해서 매각 임대를 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특례로서 여기서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이 서민용 주택건설을 촉진해야 되니까 이러이러한 주택을 그에 따른 대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체가 등장해서 국공의주 매수와 임차를 원하면 우선적으로 매각과 임대를 해줄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걸 받았던 자들은 이인의 공사를 하도록 하자 안 되면 다시 뺏어버리자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 어떠한 용도로 이 국공의주 매수와 임차를 원하면 그 자에게 우선 매각과 임대가 가느냐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국민주택이 아니라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50회 이상 건설하겠다 그에 따른 대리를 조성하겠다 또 조합직을 건설했다 그에 따른 대리를 조성하겠다 그럴 때만 이걸 우선 매각과 임대를 허용하죠 그때 이인의 들어가자면 다시 합매하고 임대가 취소하셨다 받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채비지 더시랄법상 환지방식을 가지고 사업했던 시행자는 채비를 가지고 있죠 그 채비를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체 같은 경우에는 우선 매각이 가느냐 국민주택용지 그러면 얼마까지 매각할 수 있냐 바로 가지고 있는 땅의 절반까지를 우선적으로 매각할 수 있어요 이때 포인트는요 이 채비지의 양도가격입니다 양도가격은 원칙은 바로 감정가격을 기준으로서 팝니다 그런데 임대택 같은 그런 서민형 주택으로 또 만들고자 할 때는 좀 감정가격이 아니라 조성한 거로 매각이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487페이지 주택법상 단독택 고흥농택 이런 주택건설을 사업을 한다 주택건설을 한 대의를 조성한다 이런 자들은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죠 그럴 때 주택법상 사업계획서를 받아 주택 부대 봉쇄를 건설한 자 대를 조성한 자를 사업체를 합니다 이런 사업주체에 대해서 볼 것 같으면은 이 사업주체는 박스 안에 있는 6명이 있죠 그리고 미 국지종공 국가지자체 주공지공공익법인 국지공하고 이 등록사업자고 공동사업을 하는 지역직장주택자 등록사업자 이런 애들은 비등록사업자로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도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과 대이체소공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이 6명이 아닌 자들이 연간 단독 24, 공동 20세 이상, 도시종사업은 30세 이상, 그리고 대제조성사업은 1만연대 이상 연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때는 국토교통부자한테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을 마치면 등록사업자라 하죠 이런 등록사업자들은 바로 두 가지 사회에 걸리면 또 말소를 당해요 그 내용이 한 장 가서 보면은 488페이지 거짓 부정으로 등록을 했다, 들통났다, 등록증을 대하다가 걸렸다 그때는 꼭 등록을 마치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로 3번 공동사업처가 있었죠 공동사업처는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사업을 하면 공동사업처가 주로 돼요 이때 토지수호자는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그리고 고용자는 의무적이다, 지역, 직장, 주택채업도 임의적이다, 할 수 있다 공동으로 이 차이점을 좀 봐두시고 공동을 하면 공동수업으로 감지된다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쭉 통과되고 사업계획 승인 나왔죠 489페이지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바로 지방자산체장인 시 도사 대도시장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시장, 특별해도 시장군수 이네들이 지방자산시장으로서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되는데 그런데요,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할 대상이 중요해요 어떠한 경우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사업계획서 받느냐 바로 국가가, 한국토정부사가 그리고 국토교통부장 지정 고시안정에서 사업할 때는 국토교통부장한테 승인받는다, 이 정도를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3번,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나와있죠 단독주택은 30호, 다만 단독택 중 한옥은 50호 이거 한번 출제된 바 있으니까 알으시고 공동택 원칙 30세 이상, 예정 50, 그 다음에 대일은 1만 이거 한번 시험에 나온 바 있으니까 알으시고 이것들을 사업계획 승인 대상입니다 넘어가서 490페 보면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자 한다는 원칙은 그 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세공합법에서 냅니다 그런데 대지세권을 확보하지 않고도 주택 건설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박스 안에 그 중에 1번을 특히 좀 잘 봐주셔야 돼요 그 동그란 1번에서 밑에 매도총고로 화살표 보내놓으세요 그래, 이 지구단위계 결정을 해서 주택건설을 삽을 하게 되는 장소였다 그 장소는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하죠 그래, 이 안에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서 주택건설을 받을 때는 대지세권을 100% 확보할 필요 없어요 바로 일단 80%만 확보하면 주택건설에 따른 사업계획을 신청하면 승인 받아갈 수 있습니다 이때 받아갔던 사업체는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소유자에게 야, 너네들 시가만 받고 팔아, 나가라 이렇게 법안에다 매도청구소장을 낼 수가 있어요 그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모든 토지, 대지소유자, 건축소유자에게 시가도록 그 땅을 팔고 건물을 팔고 나가라 라고 매도청구를 하고 싶을 때는 사용권을 확보할 때 95% 이상을 확보하면 됩니다 그리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지역, 직장, 주택지업의 사발 때는 95% 이상은 소유권을 확보해서 바로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그 끝까지 버티고 있는 알바하게 하고 있는 친구에게 매도청구소 내보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95%를 다 못 채우고 80은 채웠어요 그렇다면 이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결정고시한 날을 기준해서 수업을 해서 10년 이전에 가지고 있는 자들끼도 매도청구 못하고 10년이 못된 친구들끼만 매도청구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이렇게 좀 봐주세요 그 정도를 좀 봐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매도청구는 법원에 따는데 매도청구를 하기로 가기 전에 그 아까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자하고 3개월상 협상하고 그리고 시가도록만 팔도록 매도청구가 가능하며 매도청구 대상은 사용권을 확보하지 못한 대지 뿐만 아니라 그런 친구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좀 봐주십시오 다음에는 그냥 통과해도 되겠고요 491페이지 사업계획 승인 절차 하나 했죠 사업계획 승인 시점에 따르면 가로 2번 60일에는 답이 온다 수치 좀 봐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사업계획 승인의 법적 효과 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승인권자께서는 고시합니다 이렇게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그 승인권자들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여러가지 인허가권자하고 인허가에 대해서 협의해가지고 인과 뭐 협의 허가 이런 건에 대해서 다 협의 걸쳐가지고 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하면 그런 것들 다 받은 거 의제체를 해주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 거기에 써놨죠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의제되는 것은 국토협상 개발행 허가 받은 본다 농지부상 농지화가 산지가입상 산지화가 등을 받은 본다 이런 것들 좀 받으시고 건축상 건축하 이런 것들을 받은 거 감지해줍니다 나머지 통과하고요 그 다음에 6번 사업계획 승인 고시가 떨어지면 원칙은 5년 1년 또 착서가 엿냐고 받으시죠 그리고 공고별로 구분해서 사업할 때도 1공고는 원칙 5년 착서가 엿냐고 1년 이렇게 기간 내에 들어가고요 안 들어가면 취소할 수 있죠 2공고는 최소 공고 싱글로부터 착공싱으로부터 2년에 들어가면 되고 안 들어가더라도 취소 못한다 이렇게 좀 받으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493페이지 감리자 지정은 통과하고 8번이 올해 출자 유력이 되니까 사용 검사 전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 이 파트를 좀 이번에 신설했거든요 그래서 이 파트를 관심께 좀 잘 봐주실 필요가 있다 하겠는데요 거기 보시면 이 사용 검사 전 입주 예정자의 사전 방문을 가지고 1번 사업 주체는 사용 검사를 받기 전에 입주 예정자가 해당 주체를 방문하여 공사 상태를 미리 점검하는 사전 검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려면 입주 지정 기간 14일 45일 전까지 이 예상 실시해라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94페이지 쭉 넘어가면 나머지 통과하고 그 9번을 보면 시도사의 고흥농택 품질 점검단 설정력이 나와 있죠 이것도 이번에 추가되었으니까 좀 읽어두실 게 있어요 그 2번 보시면 품질 점검단 점검 대상이 있죠 점검단은 국가 지자체 지공을 제한 등록한 사업체 대지 조성사업을 시한자에 해당한 사업체가 건설하는 그런 300세대 이상인 고흥농택의 여러 가지 품질 관리에 대한 점검을 하여서 그 결과를 시도사와 사용검사권이 제출해야 된다 이 정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나머지는 통과해도 되겠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그 가로 6번을 보십시오 사용검사권자는 제출받은 고흥농택의 품질 점검단에 시공품질 점검 결과를 사용검사가 있으나부터 2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입주자라든가 입주 예정자들이 관련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면 이를 공개해줘야 된다 이 정도 보십시오 넘어가셔서 497페이지 사용검사가 나있죠 이 사용검사에서 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건설사업이 완료 대제조송사업이 완료되면 사용검사를 사업체가 사용검사권자에게 신청해서 받아야 되죠 이때 사용검사를 누가 해주냐 관할 시장구청장입니다 다만 국토교통부자한테 사용검사를 받아야 될 자가 있어요 국토교통부자한테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던 국가라든가 한국도용사 이런 자들은 국토교통부자한테 사용검사를 받아가야 됩니다 이때 사용검사가 신청 들어가면 15일이면 답이 간다는 거 그 내용을 잘 봐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 498페이지 나오죠 5번에 15일을 꼭 봐주시고 그 다음에 7번 임시 사용승 받아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때 임시 사용승 대상은 공동태원 세대별로도 가능하다 이거 꼭 봐주세요 동별로 세대별로 가능하고 대지는 구역별로 공사관리되면 구역별로 임시 사용승이 가능하다 특히 이 공동태원 세대별로 임시 사용승을 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하니까 꼭 봐주시고 8번 이건 꼭 시험에 나온다 생각하면 돼요 사용검사 매도충구 이 사용검사 매도충구는 그 주택단전에 정년의 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소유권 2등기를 해준 바 없는데 바로 무단으로 소유권 2등기가 이루어져서 거기에 아파트 같은 공동태원 건축됐다면 자기의 실소유권을 소송을 제기해서 소유권 2등기 말소송을 제기해서 승산을 찾아올 수 있죠 이렇게 아파트가 건설된 곳에 이렇게 실소유자가 나타나서 권리 행사면 입주에서 살고 있는 주택소유자들은 불편함이 이만이만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 소유권을 해버렸던 토지사한테 미안해 팔고 나가세요라고 매도충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걸 사용검사 매도충구를 하죠 이런 사용검사 매도충구를 인정하는 경우는 아까 실소유자가 해버렸던 토지면적이 전체 대지면적의 주택단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5 이하 5% 미만일 때만 미만일 때만 매도충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매도충구 의사표시를 하면 그 자가 실소유자가 수익권을 해버렸나부터 이인의 매도충구 의사표시와 송다드를 해야 되고요 소송을 제기했다는 대표소송을 제기하면 되는데 그 주택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서 대표자가 뽑아서 소송을 제기하면 되고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하면 그 판결력은 주택소유자 전체의 다 효율이 있다는 것 그리고 소송해가지고 승소했던 주택소유자들은 그 비용을 사업주식에 구상할 수가 있습니다 구상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매도충구는 시가도록 한다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